나른한 오후 카페라테 한 잔 그 상황을 뒤집어서 찍어야 된다고요 자, 내가 셀카 대장이니까 아, 좀만 더 좀 붙어봐요 이렇게? 네, 좀만 더 붙어봐요 네, 좀만 더 좀 더 가까이 가도 돼요? 야, 너무 멋있다 근데 나도 썸남이랑 커피숍 갔었는데 아, 아니 그렇잖아요 나 같은 여자랑 단둘이 커피 마시면 진호씨가 영광이지 뭐 아, 무슨 그런 상륙을 해요 나 요즘에 질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요 어머, 어머, 어머 대꾸 주문이나 해요 나르신 커피숍 오면 뭐 먹지? 저 에티오피아산 드립커피요 개 드립치지 말고 아, 루왁 커피요 루왁 루왁이 뭐야? 사양 고양이의 변에서 추출한 고급 커피인데 모르나봐요 변? 똥이 똥을 처먹네? 아오! 아니 근데 무슨 개똥이 고양이 똥을 처먹어? 아오! 진짜 아오! 까부질러져 저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내꺼는 안 시켜요? 내꺼 내가 왜 시켜? 나를 시켜... 그지야? 예? 사먹어, 형 아니 그거 5천원 얼마나 한다고 얼마 안 하지만 아까워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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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드럽게도 처먹네 진짜 왜요? 꼭 이러고 있으니까 드라마 시크릿가든에 나오는 하재원 같아요? 개똥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오! 알프스에서 장작편의 할아버지 같아 아오! 흰색없는 할아버지 아오! 말 시키지 마요 본인이 일이야 해요 진짜 말 시켜놓고 이건 진짜 알아주는 또라이네 이거? 아오!